너무 좋아 머리 박는다 x2 한 번만 먹으려구요 한 번만 먹으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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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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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아프다 아파 우리 애기 아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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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팠죠? 우리 아들 엄마 했어? 아팠어? 괜찮아 알았어 안아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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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 배고플 때도 됐지? 너가 자꾸 이쪽으로 가잖아 너 이쪽으로 자꾸 왜 가 그러니까 어? 또 거기 간다 또 거기 간다 또 간다 우리 애기 또 간다 우리 애기 맘마 줄까 이제? 까끌까끌 맘마 줄까요 까끌까끌 팡팡 이게 뭐지 이거? 어디갔어 지유야 아 미안 까끌까끌 이제 맘마 먹을까? 맘마 머리가 아픈게 아니라 넌 지금 맘마가 먹고 싶은거야 엄마 지금 타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맘마? 네 엄마 맘마 주세요 우리 애기야 응 엔마 갔다 여기에서 감사합니다.